난 복습이야 오케이 그래서 뒤에 24 오케이 없으면 좋겠어 오케이 넌 책 없으니까 시험치고 그 다음에 저걸로 공부하세요 저는요 나이스 저는요 어 너 복습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네요 아 참 봄에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네요 하우스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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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글자가 안나오네 문 빨리 닫으세요 추워져요 하우스웨델 뭐라고요 하우스웨델 하우스웨델 그랬더니 고연누 하우스웨 homemade 그 다음 가을 날씨는 어떠니 하우스웨델 하우스 웨델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그랬더니 It's cool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그랬더니 It's hot How's the weather? In winter How's the weather? In winter 그랬더니 겨울 날씨는 어때요? It's cold It's cold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뜻이에요 겨울 날씨는 어떤거요? 그래서 영어 순서대로 쓰면 영어 순서대로 쓰면 어? 글씨가 안 써지지? 잠깐만요 닫았다 꺼야되겠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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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이 그랬구나 선생님이 그런건가?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어떤가요 그 날씨가 어떤가요 인스프링 인스프링이 무슨 뜻이에요 음 언제 봄에 스프링이 뭐에요? 스프링 봄 인스프링 뭐에요? 봄에 오케이 자 그러면 하우스는 뭐에 줄임말이에요?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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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indoor 그 그 날씨가 어떤니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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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이란 뜻일 때도 있고 오후스 authorities 어떤이란 뜻으로 쓸 때도 있고 네 어떻게란 뜻으로 쓸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날씨가 어떻게 니야 날씨가 어떤 니야 여기서 이렇게 쓰인거죠 이 뜻으로 왜요 괄호인간 괄호인간이 또 생겼어야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안나 ok 됐습니까 ok how's the weather 그래서 it's warm 한 번 뜻이에요 it's warm 이것은 따뜻하다 ok 그럼 warm의 뜻은 뭐에요 뭐라고 했네 한번 물었을때 대답하면 안될까 지금 뭐하는 시간이야 지금이야 여보 근데 너한테 내가 질문할때마다 내가 널 불러야돼 어 warm의 뜻이 뭐에요 warm이요 따뜻한 ok 따뜻한 선생님 수업하자니 무슨 시죠 어떤 날씨 어떤 어떨시죠 ok it's는 뭐에 줄임말이에요 it'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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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s it's is it's is what 뭐 오면 어떤 시 오면 요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 돼 뭐가 된다 어떤 이 뭐 된다 어떻다 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그래서 따뜻하다 줘 쿨의 뜻은 뭐예요 쿨 음 시원한 시원한 어떤 시니까 또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어요 시원하다 하나가 됐죠 오케이 핫의 뜻은 뜨겁다 뜨겁다 요 맵다 무슨 시에요 이런 뜻이면 하다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뜨겁다 가 아니죠 뜨거운 더운 매운 이런 뜻이죠 무슨 시에요 뜨거운 날씨 어떤 날씨 뜨거운 날씨 어떤 시죠 어떤 시 갑자기 계속해서 여기에 잇츠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씩 오고 있냐 그것은 뜨겁다이다 야 그래서 잇랑 합쳐서 뜨겁다 가 된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 одного 이렇게 meets T5 CH toi 24 a 그렇지요 YES Sg 날씨가 뭐던가요 weather 어떻게 쓰면 돼요 w e a 7 h g evening 네 그래서 ea는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가 된다 a OK 또 얘기해줄게. EA는 E나 A가 된다. 여기선 뭐가 됐어요? A가 됐죠. W는? W가 왜 소리냅니까? 이렇게 합쳐서 뭐야? TH는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내요? TH 혀를 물라고 했죠? TH 나와요. 무조건 TH. 여기서 뭐가 됐어요? 어느講? 네? 여기서 뭐가 됐어요 대세 중에서.. 3 A가 됐어요. 왜aza꼬 물어? 내가 물었는데 왜 니가laş study 이가 갈했죠?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요. E M, E 중에서 뭐 됐어요? R은 R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요? weather 맞습니까? 민주 했어? 네 오케이 혜리도 했고? 네 오케이 날씨는 맑거나 비가 오거나 추울 수도 있어요 밖에서 심을게요 안돼요 이것이 있어요 can be sunny rainy or cold 그렇지 the weather can be sunny rainy or cold 오케이 그 다음에 겨울은? winter 쓰는 방법은? w e i 뭐? w r 왜 물어? 대답을 해 i 이래서 물어 i w w u i e 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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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따뜻한 warm 어떻게 쓰죠? a r a a u her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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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 rain calm cold bachelor 시원한 cool k o former summer am spring wär 에스피 이런 소리 안나나? 스프링 이런 소리 안나나니까? 그러면 스프하고 얼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어? 얼 소리 안들려? 얼 소리 아! 얼 알 R 얘가 E 소리가 I가 됐고 응 소리 누가 내? N G RING 자 1번 문제는 왜 안풀었을까? 저요? 1번 문제 왜 안풀었을까? 1번 안풀었잖아 모르겠어 답을 어 빈칸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오케이 저는 몸이 마음에 들어요 따뜻하게 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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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H X O S X S 고맙습니다. 시험 최고패드 하세요. 예.